아, 이거 왜 이렇게 엔진이 뜨겁냐, 이거. 종현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정수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? 여보, 혹시요? 무슨 일로 오셨나요? 내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, 차가 너무 뜨거워서 샀거든요. 아니요, 너무 뜨거워요, 이거. 네, 알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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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, 무슨 뜻인지 이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이야 아쉬웠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